중국 증시는 MLF 동결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중국 증시, 중국 증시 등 한 주간의 중국 증시 등 한 주간의 중국 증시 정리에 앞서서 먼저 강력한 악재인 중국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상하이 봉쇄 등의 영향과 15일 발표한 MLF 동결에 따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한 주간의 중국 증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방역 당국의 정책이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한중간 끊겼던 하늘길도 조금씩 열리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 8개 도시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합니다.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본다는 건데요. 이것은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회 경제 활동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오미크론 확산세 속 위드 코로나에 동참하면서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를 속속 풀고 있지만 중국은 달랐는데요. 1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도시를 봉쇄하고 국경 빗장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이에 최근 미국 국무부는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된 봉쇄를 이유로 자국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도 지난 8일 후춘하 중국 부총리에게 제로 코로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제로 코로나를 점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2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 감염병 권위자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도 8일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강하고 대규모로 발생하면 많은 인명을 잃을 수 있어서 지금 완전한 개방은 적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중국은 코로나를 고수하되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상하이 무증상 감염자 수가 8일 만에 2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본토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5일 0시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86명 발생했다며 3,472명이 본토 확진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에서 3,200명, 지린성에서 174명, 광중성에서 22명, 저장성에서 17명, 산시성, 푸젠성에서 각각 10명, 해외농장성에서 7명, 윈란성에서 6명, 산둥성, 칭하이성에서 각각 5명씩 나왔고 베이징, 장수성, 허난성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하이 내 신규 무증상 감염자는 8일 2만 명대 아래로 줄면서 전체 무증상 감염자 수가 대폭 줄었는데요. 이날 무증상 감염자가 2만 782명으로 본토에서만 2만 694명 나왔다고 위건이가 전했습니다.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와 구분해서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유동성 수혈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15일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를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MLF 금리는 동결해서 사실상 기준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5일 다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MLF를 통해 1500억 위안, 약 28조 8천억 원 정도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유동성 공급에 대해 인민은행은 이날 만기가 돌아오는 총 1500억 원어치의 MLF 대출 물량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순 공급한 유동성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MLF는 인민은행이 지난 2014년 9월 새롭게 도입한 중기 유동성 지원 수단인데요.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중은행과 정책성 은행을 대상으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국채나 중앙은행 어흠, 어흠, 금융채, 높은 등급의 신용채권 등 우대항채권 등을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MLF 금리가 동결되면서 오는 20일 발표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LF 금리는 대출 우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통상 MLF 금리가 동결되면 LPR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준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에 금리인하보다는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가 직접 언급되었고, 현 상황에서는 업종이나 은행 규모별 차이를 두는 맞춤형 인하보다는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전면적 인하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15일 장 마감 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발표가 되면 댓글로라도 소식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주는 상하이의 봉쇄 여파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또 MLF 금리인하 여부 등 이에 따른 중국 당국의 강력한 추가 부양카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눈길이 쏠린 한주였는데요. 한주간 상하이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잘 마무리되면서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크게 급등하길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바람은 늘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입니다. 월요일은 상하이 봉쇄와 인플레 오류 속에 확실한 블랙 원데이를 연출했는데요. 상하이 2.61, 선정성분 3.67, 창업화는 무려 4.2%나 떨어졌습니다. 이날 폭락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상하이 등 도시 봉쇄, 인플레이션 오류,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경계심 등이 악재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봉쇄로 중국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넉 달 만에 반등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에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봉쇄령,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면 중국 경제의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화요일은 중국 증시가 힘을 좀 받았습니다. 상하이 종합 1.46, 선정성분은 2.05, 창업화는 2.5%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날 리오프닝 경기재개 관련주 위주로 돈이 몰렸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3월 이래 최대 규모로 유입됐는데요. 전날 중국 당국이 발표한 사회금융이 예상치보다 높았고 중국 정부에서 기관 등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권고했고 이날 45개의 게임 승인이 나온 것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요일 중국 증시는 수출입지표 가해 다시 급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 도시 봉쇄의 장기화에 따른 물류난, 내수 부진 등이 수출입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지 공장 생산이나 경영 활동이 차질을 빚는 데다가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져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중국 경제 매체의 차이신망은 14개의 기관 예상치를 종합한 결과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을 4.5%로 관측했습니다. 외국인 역시 하루 만에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목요일은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 완화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중국 공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회의에서 현재의 정세 변화를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높은 대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질서있게 인하하는 것을 장려하고 적기의 지준율 등 통화 정책 도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대출 비용을 낮춰서 실물경제,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메타포스 관련주가 와르르 무너진 날인데요. 중국 당국이 NFT 관련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규제 방안인데요. 중국 당국이 지난해부터 메타포스의 투자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다수의 중국 경제 매체는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증권협회는 NFT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NFT 금융화 및 증권화를 억제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중국 은행업협회는 NFT 상품의 증권, 보험, 신용대출, 귀금속 등 금융 자산을 포함해 금융 상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NFT 거래의 가격 결정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발행, 판매, 구매 플랫폼은 실명 인증을 실시하며 고객 정보와 발급 거래 명세서를 기록해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 메타버스 관련주는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당국이 NFT 규제를 해도 가상화폐와는 달리 NFT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는 인민은행의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약세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 3211.24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교통, 석탄, 건설, 전자, 호텔 업종이 약했고 조선 금융이 강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상하이 도시 봉쇄령 장기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대내외 약재로 공급 물류망 위기, 내수부진, 인플레이션이 심화해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면서 중국의 추가 통화 완화를 촉구해 왔는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도 국무원 상무회의 등을 통해서 최근 수차례 중국 경제 성장 위기를 경고하며 지준율 인하 등 추가 통화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던 만큼 인민은행의 MLF 대출금리 동결 발표에 실망한 매물이 쏟아지고 투자 심리를 위축해서 중국 증시가 힘을 받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가 직접 언급되었고 현 상황에서는 업종이나 은행 규모별로 차이를 두는 맞춤형 인하보다는 기관 전반에 대한 전면적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표될 지준율 소식이 중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 당국에서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권고, 지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곧 반영이 되면 중국 증시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합니다. 지카페TV는 중국 현지 증권과 연구원들의 소식과 중국 현지 매체, 그리고 국내외 관련 소식들을 잘 확인해서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주식시장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와 재료, 호재와 악재, 경제 상황까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초에는 중국 증시 주간 전망도 전해드립니다. 영상을 준비 못하면 주말 영상 댓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